오늘 여기는 우리가 접수한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체험을 보려고 하는데 너무 다양한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어린이 키즈 체험존 이런 게 어떤 건가요? 요새 어린이들이 체험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나 장래 자신의 직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 우리 제주원이들은 그런 체험을 멀리 좀 나가야 해서 하는 불편이 많았는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행사를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좀 더 쉽게 편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생명이 위급한 현장입니다.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많은 구급대원들과 함께 생명을 살리러 왔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구급처치에 배워보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환자를 구해보는 활동을 할 것인데요. 구급대원에게는 환자를 생각하는 배려 깊은 마음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강한 정신이 필요한데요. 2, 3, 4, 5, 6, 7, 8, 9, 10 2, 3, 4, 5, 6, 7, 8, 9, 10 2, 3, 4, 5, 6, 7, 8, 9, 10 생명을 가시지 손을 해주세요. 민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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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맥박이 뛰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이전부터 이쪽 분들은 가슴 압박 10번씩 2, 3, 4, 5, 6, 7, 8, 9, 10 가슴 압박 10번 발목을 주무르세요? 가슴 압박. 가슴 압박이에요? 가슴 압박. 발목 주무르고 있었어요. 발목. 가슴 압박. 여러분 몇 번 더 좋을게요. 환자의 맥박이 미세하게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른 저희가 구급대원으로 이송을 해볼게요. 생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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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친구들 구급대원 체험을 해봤는데 오늘 해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어떤 부분이 제일 재밌었어요? 사랑 구하는 것. 오늘 구급대원 체험의 핵심이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생명을 살리자. 너무너무 잘 아이들에게 설명도 해주시고 하셨는데요. 실제 구급대원 아니시죠? 아니에요.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계신 건가요? 어린이가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의문의 사체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저희 과학수사대팀, CSI팀이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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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발견했어요?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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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기하다. 이렇게 랜턴을 하니까 딱 지문이 펼쳐지네요. 아마 이거 범위인의 지문인 것 같아요. 범위인의 지문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지금 과학수사대 우리 팀들이잖아요. 우리 오늘 정말 잘했어요. 그렇죠? 해보니까 어떻었어요? 책에서 보던 걸 실제로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뭔가 과학적으로 수사해서 재밌었어요. 과학수사대 화이팅!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제주시에서 왔어요. 제주도 살고 있어서. 아 도민이시구나. 오늘 우리 친구랑 같이 왔는데 또 어떻게 어떤 걸 체험하고 싶어서 오셨나요? 실은 얘가 기X을 좋아해서 4살 때 서울에 기X을 자주 갔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참여를 한번 해보고 오게 됐습니다. 와 우리 친구 오늘 어떤 체험을 제일 좋아할 것 같나요? 좀 얘가 좀 활동적이라 이런 과학수사대 같은 게 흥미가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처음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와 우리 동생 오늘 처음이지? 알았어. 처음인 거 다 알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지만 오늘 또 열심히 한번 해보자. 파이팅! 우와 바람이 엄청나다. 근데 이렇게 넓은 땅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근데 여기가 정확한 명칭이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제주자연생태공원이라고요. 제주도에 있는 야생동물들을 보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냉풍류라든지 노루라든지 개구리, 배, 장수풍뎅이, 곤충 등 다양한 생물들을 볼 수 있어요. 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어린이들도 방학을 맞이해서 좀 많이 와서 체험도 하시고 그런 건가요? 네. 여기는 체험하기에 딱 좋은 공간이거든요. 우리가 사진이나 TV에서는 봤는데 실제로 야생동물들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야생동물도 보고 아주 멋진 공간이죠.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뭐부터 체험하면 될까요? 여기는 노루 있잖아요. 먹이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똘망똘망 초롱초롱한 노루의 눈빛에 빠져드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빠져보도록 할게요. 네 빠져보시죠. 너무 귀엽다. 대박. 아니 지금 노루예요? 네 노루죠. 맞죠. 지금 먹이를 주는 시간인데. 네 오늘은 아침에 어제 밤새 배고파서 아침에 오자마자 얘네 먹이 먼저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 새끼노루인 건가요? 다 너무 조그맣고 너무 귀여운데. 지금 새끼노루도 있고 저쪽에 있는 멀리 지금 가까이 모아두고 있는 내가 이제 원래 태어난 새끼노루입니다. 저도 지금 먹이 줄 수 있을까요? 아이 줄 수 있죠. 아 그런데 도망가지 않을까요? 얘들이? 아 좀 얘네가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낯선 사람하고는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한번 줘보세요. 지금 딱 부끄러움을 타고 있다는 게 너무 느껴져요. 맛있게. 너무 잘 먹는다. 너무 귀여워요 진짜. 맛있어? 얘들아 너희도 와서 먹어. 왜 이렇게 눈치 물고 있어. 혹시 제가 막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이 노루 중에서 막 이름 있는 친구들 있나요? 네 지금 대부분은 이름을 못 지어줬고. 앞에 있는 애 있죠. 지금 이제 먹고 있는 애. 이 자신감 있는 애. 초코바닐라. 초코바닐라가 알아들을까요? 자기 이름 알아들어요? 초코바닐라. 먹을 때는 모른 척합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되게 따뜻하면서 뭔가 새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이제 공원 내에서 마련된 유리 온실인데요. 여기는 제주도에 있는 작은 동물들과 그리고 이제 야생성을 잃었거나 좀 이제 부상에 당해서 구조된 작은 새들 제가 임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새는 어떤 새예요? 이 새 이름은 측박굴이라고 해요. 아니 안 그래도 본 것 같아요. 제가 새 도감에서 천년 기념물로 본 것 같거든요. 얘는 이제 우리나라 전역에 사는 아주 흔한 새고요. 흔하다고요? 여기에 장수풍뎅이 알이 뿌려져 있는 건가요? 지금 다 애벌레로 태어나가지고 여기 500마리 정도 애벌레가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협박장을 마련해서 직접 손으로 찾아보실 수 있게 저희가 이런 장소를 마련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 작을 것 같은데? 네 이쪽에 있네요 지금. 어머머머머. 너무 심각적이에요. 손. 이거 어린이 친구도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어린이들도 좋아해요. 어른들도 좋아할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거 지금 새해 맞으러. 오늘 체험 지금 좀 많이 하셨나요? 네. 와서 지금 여기 해설사분께서 해설해 주시는 거 잘 들으면서 한 바퀴 잘 돌아봤어요. 겨울방학 때 애들이 정말 와서 많이 배우고 정말 또 활용하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방학 맞이해서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다치고 이렇게 구조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에 돌아가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고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해がとう referred temas원은 glimpseцы. 당신에게PEFC 검색이 터 sterntycznieorts. 많은 아이들에게 써서 관심이 많 coversails. 몇 번씩levieve 사이네여서 인터넷 colours jetty.. 감사합니다.